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학교의 정연욱입니다 지금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양자컴퓨터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4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설명해드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45분에 설명해드릴 수 있는 원리적인 내용이나 깊은 내용은 아니고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양자컴퓨터라는 게 신비로운 미래의 상상에 있는 머신이 아니고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는 머신이라는 점 하나하고요 반면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양자컴퓨터가 지금의 컴퓨터를 다 바꾸거나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양자컴퓨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시절이 언젠가 올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거 알고 양자컴퓨터에 대한 신화와 진실, 신화와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거를 조금은 누르고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양자컴퓨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드는 어떤 머신입니다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는 머신이에요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컴퓨터 알죠 노트북도 있고 크다는 모니터가 있는 이런 컴퓨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양자역학이 들어있는 이런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자컴퓨터라는 거는 양자역학이라는 원리로 작동을 하는 어떤 기계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는데 계산을 시키면 그게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머신이 컴퓨터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양자 땡땡땡이 되는 거죠 뭔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 근본에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퀀텀이라는 일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양자가 뭔가요? 양자가 뭔가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 성립하지는 않고요 퀀텀이라고 하는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세상에 있는 물건들이 에너지를 내거나 에너지를 받을 때 연속적으로 내지 못하고 딱 단위 에너지만 내거나 받는다는 의미예요 아이고 이게 뭐 복잡합니까? 그런데 딱 정확하게 그겁니다 어떤 단위의 에너지만 내거나 받는 일이 양자라고 부르는 퀀텀이고요 아 그럼 그걸로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고요 어떤 그렇게 단위 에너지를 내거나 받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왜 그런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쭉 내지 못하고 단위 에너지만 내거나 받는 어떤 특정한 양의 에너지만 내거나 받는 일이 생기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라는 체계가 100년 전쯤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양자역학이라는 체계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고 많이 예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직관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본 내용이 맞지 않았고 100년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 양자역학은 저 밑에 원자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하고는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양자역학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뉴튼이 잘 만들어주신 고전역학 설명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양자역학이 태어난 지 한 100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다 양자역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쓰는 반도체 기기, 핸드폰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기기들의 원리 자체가 양자역학 없이 설명이 안 되고요 이미 양자역학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을 왜 여기서 길게 드리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이런 단위에너지를 내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설명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학문이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많은 체계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그 에너지를 단위적으로 내고 받는 것을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무슨 위성도 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체계 양자역학에서 예측하는 많은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IT 산업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양자정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자가 뭐예요? 잘못된 질문이고요 그 양자로 그럼 만드는 게 컴퓨터입니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양자역학은 도무지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게 정확한 질문이고요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세상의 그 원리 중에서 무슨 원리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건가요? 그게 맞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20세기 초반의 양자역학은 원자 스펙트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안 나오고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선들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설명하려고 만들었어요 세상이 이제 어떤 우리가 만든 양자역학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게 20세기였다면 21세기 지금 양자 기술 혹은 양자정보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좋은 테크놀로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전자기기나 굉장히 강력한 냉동기들 그다음에 굉장히 정밀한 레이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갖게 된 마당에는 양자역학적인 세상을 우리가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돼서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직접적으로 손을 대면서 우리에게 쓸모있는 일을 끌어내는 일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양자역학을 대처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틀만이 아니고 이제는 양자역학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라는 것은 그냥 높은 데서 나던 대로 그렇게 수레가 굴러내려가는 거는 그냥 중력의 법칙으로 굴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 높은 데서 나던 대로 뭐가 떨어지는구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기술을 갖게 되면 엔진을 돌려가지고 자동차를 굴리죠 그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뉴턴의 여러 가지 법칙들 고전역학의 법칙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상을 쓸모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양자역학도 지금 그 시절이 온 거예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퀀텀 엔지니어링이라는 대너가 등장하는 시절이 온 겁니다 양자기술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어디까지가 양자기술이자 세상은 원래 다 양자역학인데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요 현재 2021년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자정보 기술의 양자기술의 범인을 이뤘습니다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양자통신, 양자센서라고 부르는 4개의 분야를 보통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계속 변하고 있고요 꼭 이게 절대적인 분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어떤 걸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게 양자기술이에요 그 안에 정보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쓰고 읽고 어떤 프로세스를 해서 컴퓨터를 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하는 기술을 쓰는 게 양자정보기술이고요 사실 양자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건 양자정보기술의 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자컴퓨터를 처음 말한 사람은 파인만이라고 해요 물리학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파인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노벨상 수상자시고 40년 전에 있었던 이런 특별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원래 다 양자역학적인데 그걸 또 모델을 해서 컴퓨터를 계산해서 다시 또 세상을 이해하는 게 바보같은 짓 아닌가 세상이 양자역학적으로 있다면 내 계산하는 머신도 양자역학적으로 돌아가면 금방 계산할 텐데 라는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파인만이 그래서 그 파인만이 내신 아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90년대 중반쯤 됐을 때부터는 정말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사람들 손에 생기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양자컴퓨터를 정말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94년도 95년도에 양자컴퓨터가 갑자기 붐을 일으킨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암호는 공개키 암호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만든 사람들의 첫 약자를 따서 RSA라고 부르는 암호 체계를 가집니다 그 암호의 핵심은 소인수 분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인데 어렵다는 게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막 때려놓고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RS-2048이라고 2048자리 암호를 씁니다 보통은 더 올려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사람들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상에 있는 컴퓨터를 열심히 계산해도 2048 계산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2020년도에 829자리까지 누가 풀었네요 이런 대회가 있어요 풀면 상금을 줍니다 여기 상금 주면 한 55만 불 그러니까 한 6억 원, 7억 원을 줘요 2048은 여기 밑에 있는데 아직 아무도 못 풀었어요 풀면 20만 불, 2억 4천만 원을 준다고 돼 있는데 아직 못 풀었죠 이게 풀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암호를 더 크게 키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암호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큰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이 암호를 단박에 풀 수 있다는 알고리즘이 피터 쇼우라는 분에 의해서 94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쇼우 알고리즘이 발표가 되면서 암호가 풀리는 일이지만 세상이 큰일이 나거든요 그런 일이 나면서 이제 갑자기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마침 90년대가 됐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보자는 일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만든 양자 컴퓨터는 이런 현상을 이용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가 있어서 양자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고 양자 컴퓨터 아니에요? 양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떤 특정한 단위로 흡수하거나 배출하는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나오는 현상이 중첩, 얽힘 이런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두 개 상태가 있어요 보통 슈레딘건 고양이 갖고 많이 얘기하는 산 상태와 죽은 상태가 있을 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양자 역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데 개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죽은 고양이나 살고 고양이를 관찰할 확률이 반반쯤 되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얽히면 더 이상해요 그런 것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쪽 고양이를 봤더니 살아있으면 이쪽 고양이는 반드시 죽어있도록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몸에 안 와닿고요 뭔 소리인지 이렇게 잘 모르는데 맨날 맨날 보면 익숙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양자 역학을 설명을 할 때 양자가 뭐예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정말 알고 나서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언어가 양자 역학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왜 적절하지 않은가? 우리가 살면서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100년 전에 정말 유명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양자 역학은 저 밑에 원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설명하면 잘 설명이 되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중첩이 돼 있어서 박스를 열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박스 열었더니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거나 이런 일을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설명하는 언어도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그 언어는 어디에 있냐면 수학에는 있어요 수학에는 굉장히 잘 정리된 수학적인 언어가 있어서 양자 역학을 아주 깨끗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을 모를 때는 우리의 일상 언어는 양자 역학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 장림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장림 코끼리 아무리 만져도 모르죠 넓적한 판때기, 길다란 뱀 설명해도 코끼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2021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일단 약간 보여드리겠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아주 1초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계속 월킹과 중첩이 일어나면서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며칠, 일주일 정도 배우면 거기에 다 프로그램을 올려서 돌릴 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 공짜로 개방돼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서 등록해서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맨날 맨날 얽힘을 보고 중첩을 보는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야라고 말하지 땅에 있는 사과는 원래 나무에 올라가서 붙는 거야라고 말하면 이상한 것처럼 원래 중첩이란 건 이런 거야 얽힘이란 건 이런 거야라는 걸 알고 있을 때의 그 언어를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오는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때는 얼캠, 중첩 이런 거를 꼭 수학적인 언어를 안 하고 우리의 일상 언어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한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그림 확대할 때 싹 손가락 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핀치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 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보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그림 확대하는 건 누구나 이렇게 땡겨서 확대를 하잖아요 양자각도 그런 시절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양자각학에 다니는 큐비트예요 두 개의 상태를 가지고 두 개의 상태를 중첩을 시킬 수 있고 멀리 떨어지는 큐비트끼리 얼캠을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세상은 원래 양자각학적으로 원래 원리적으로 양자각학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큐비트가 될 수 있어요 이 큐비트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쓰고 정보를 읽고 정보를 프로세싱하면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특정한 회사에 특정한 이상한 것만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들 중에 밑에 보여주는 다섯 개의 혹은 좀 더 있지만 이런 특성들이 좋은 놈만 큐비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큐비트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큐비트가 많아야 돼요 천 개, 만 개, 백만 개가 있어야 되니까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큐비트 양자 상태 만들면 양자 상태가 자꾸 깨져요 자꾸 밖에서 나쁜 놈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양자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오래 양자 상태를 잘 쓸 수 있느냐 잘 읽을 수 있느냐 잘 준비할 수 있느냐 잘 제어할 수 있느냐 좋은 성질을 가진 큐비트만 만들면 되고요 양자 컴퓨터가 왜 강력합니까 양자 컴퓨터는 아주 몇만 년 걸릴 거를 1초에 했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써보면 금방 알아요 써보는 걸 정말 권해요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써보는 걸 권하고요 양자 컴퓨터는 이런 겁니다 0과 2를 쓰는 게 디지털이죠 우리 0, 1, 0, 1, 0, 1 이렇게 쓰는 디지털 세상이 왔는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아까 슈레딩과 고양이 같은 거예요 산 고양이, 죽은 고양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같이 있다는 것도 모호한 표현이지만 산 고양이과 죽은 고양이의 중첩상태, 겹쳐있는 상태 같이 이렇게 깡통에 들어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0하고 1이 이렇게 적당히 섞여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죠 0하고 1의 중첩상태를 그런 걸 만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큐비트가 10개쯤 있다고 칩시다 왼쪽에 숫자 10개 있는 게 큐비트 10개인데 큐비트 10개에 1, 0, 1, 0, 1, 0 이렇게 쓸 수 있죠 큐비트는 퀀텀 비트예요 양자 비트 양자 극적으로 우리가 0, 1을 쓸 수 있는 비트 하지만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상태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비트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0 더하기 1, 0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첩 첫 번째 큐비부터 열 번째 큐비까지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0하고 1이 중첩된 걸 쓸 수 있고 이걸 잘 보면 10개가 0, 0, 0, 0, 0, 0, 0 돼 있는 상태도 만들 수 있지만 1, 1, 1, 1, 1 상태도 만들 수 있고 0, 1, 0, 1, 1, 0, 1, 0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에 10승계의 콤비네이션 생깁니다 조합이 0, 0, 0, 0, 0부터 1, 1, 1까지 이에 10승계가 생기고요 이에 10승계면 1024개예요 1024개 생기고 각각의 조합에다가 크로바를 붙일 수 있어요 저 크로바 색깔이 우리의 정보예요 그럼 우리가 1024개 정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큐비트는 열 개밖에 없는데 디지털 비트에서 열 개가 있으면 0, 1, 0이 열 개밖에 못 쓰잖아요 큐비트가 열 개 있으면 1024개를 쓸 수 있어요 이에 10승계를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세 번째 큐비트 두 번째 큐비트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큐비트가 다 한꺼번에 뒤집어져요 1024개에서 네 번째 큐비트하고 여덟 번째 큐비트 얽히세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큐비트들이 다 얽힙니다 한꺼번에 1024개가 1024개가 다 같이 돌아간다고 해서 양자 병렬성이라고 불러요 퀀텀 패러리즘이라고 부르고 일단 이렇게 패러리얼하게 돌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하나의 메시지예요 양자 컴퓨터 하는 게 지금 컴퓨터가 많이 방식이 다르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읽어냅니다 읽어낼 땐 다시 열 개밖에 없잖아요 큐비트가 각각 큐비트를 읽어냈더니 너는 0, 너는 1, 너는 0, 너는 1 이렇게 읽니다 고양이를 보는 거예요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열 마리밖에 없잖아요 고양이가 지금 고양이 열 마리를 보는 건데 이렇게 읽어내는 방식이 양자 컴퓨터고요 이게 왜 파워풀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쓰는 계산 공간이 굉장히 커요 2에 10승 개 1024개는 뭐 1000개 14 그런데 2에 50승이 되면요 지금 지구상의 존재는 어떤 슈퍼 컴퓨터에도 2에 50승보다 큰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산을 못해요 자, 90개가 되면요 큐비트가 90개가 되면 고양이 90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90마리만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전체의 원자수보다 많아요 큐비트가 300개가 되면 고양이 300마리만 모아놓으면 전 우주에 있는 원자수보다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고양이 300마리 그러니까 고양이라고 하면 그렇네요 큐비트 300개에다 쓸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아톰 하나하나마다 모든 원자 하나하나마다 내가 정보를 기록하는 거나 똑같은 양의 정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돌릴 수 있다는 병렬성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중첩해서 만들어서 내는 신호 10개의 간선무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용어들이 조금 전문용어 같은 게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작동을 시켜보면 또 금방 알아요 실제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비슷한 걸 보시려면 양자관에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게 칩이에요 이런 조그만 소자를 만들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전도라는 기반 특정한 큐빗 텔레폼을 가지고 만드는 양자 컴퓨터의 예인데 원리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큰 놈은 냉동기예요 이건 냉동기고 그다음에 고속 회로 같은 걸로 열심히 컨트롤하는 놈이 있고 내가 명령어를 내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요 동영상 조금 틀어주실까요? 보시면은 큐빗에다가 신호를 씁니다 쓰고 큐빗에서 나오는 신호를 다시 읽어요 그럼 0101 왼쪽에서 읽고 있고요 다시 또 신호를 보내서 열심히 신호를 복잡하게 만들고 큐빗에다가 때리면 큐빗에 신호를 쓰고요 다시 나오는 신호를 읽고요 전체적인 프로세서는 간단해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과 1의 중첩 상태를 만들고 얽힘 상태를 만들고 그거를 읽어내고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넘어가 볼까요? 지난 10년간 지난 20년이에요 20년간 양자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이는 그래프예요 쉘커프라시라고 예일대학에 있는 쉘커프라는 분이 2013년에 그리기 시작했던 플라시인데 쉘커프라시를 보면 양자 컴퓨터에 여러 가지 성능 지수가 있는데 큐빗에다 내가 양자 정보를 써놨을 때 양자 정보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 오래 유지되면 오래 유지될수록 우리가 더 길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지되는가 초전도 큐빗에서 써있는 양자 정보의 유지 시간을 봤을 때 3년에 10배씩 좋아집니다 3년에 10배는 뭔가요? 반도체 기술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끌어온 것은 무허의 법칙이에요 무허의 법칙은 대충 2년마다 2배씩 너그럽게 맞아서 2년마다 2배씩 집적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3년에 10배는 이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허가 누구인지 아시죠? 무허는 인텔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는 2년에 2배씩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직원들이 하는 거죠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법칙은 법칙 맞습니다만 셰커 플러스에 나오는 초전도 큐빗의 성능 증가하는 그런 법칙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개발했을 때 나오는 법칙이고요 저 추세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추세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아, 양자 컴퓨터 이제 되겠구나 라는 게 있고요 저 맨 위에 있는 그림의 맨 왼쪽이 1999년도인데 1999년도에 일본 NEC에서 처음 초전도 큐빗라는 것을 데모했을 때 하나를 그때 지금보다 100만배쯤 좋아지면 양자 컴퓨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100만배가 언제 좋아질지 아무도 몰랐는데 100만배가 좋아지는데 15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면 그리고 2016년이 되면 2015년을 전후해서 구글, IBM 이런 업체들이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 큐빗의 예의이긴 하지만 다 큐빗가 비슷한데 약 20년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보는 데서부터 회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데까지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요 게다가 놀라운 건 뭐냐면 양자 컴퓨터 기술이 난이도가 극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끝판왕의 난이도가 있는 기술인데도 해보니까 쑥쑥쑥 올라와서 됐다는 게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속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양자 컴퓨터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50큐비트 양자 큐비트 얼마 전에 IEMO4에서 127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개수에 너무 속으면 안 돼요 큐비트가 많으면 당연히 좋은 머신이긴 한데 많다고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동차에 바퀴가 10개 있으면 바퀴가 4개인 차보다 더 좋은 차냐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컴퓨터 사실 때 내 컴퓨터에는 트랜지스터가 10억 개야 네 거보다 10배가 많아 이런 식으로 사지 않잖아요 이미 양자 컴퓨터도 그런 시절은 지났고요 여러 가지 성능을 고려해서 성능 지수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러율 에러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또 하나는 에러율을 넘어서 얼마나 큐빗들을 잘 연결했느냐 연결성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보는 지수들이 있어요 많이 쓰는 게 퀀텀 볼륨이라는 거예요 퀀텀 볼륨이라고 IBM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것뿐이 아니고 회사마다 아니면 연구자들마다 여러 가지 벤치마킹 지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뭐냐면 큐빗이 많다고 좋은 거라고 속지 마세요 꼭 많은 큐빗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게 장점이 있고요 큐빗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큐빗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큐빗이 있어서 큐빗 다시 말하자면 큐빗은요 퀀텀 비트입니다 양자 비트고요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를 쓰는 0과 1을 쓰는 비트의 비견에서 양자 약학적으로 정보를 쓰는 그런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건 뭐냐면 슈레딩거 고양이 같은 거예요 살은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가 중첩되는 그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으면 그게 큐빗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큐빗으로 쓸 수 있는데 세상은 양자 약학이니까 그중에 이제 성질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좋아야 되는데 고양이가 너무 사나우면 기르기 어렵잖아요 성질이 좋아야 되는데 자연이 우리에게 준 큐빗 중에 가장 너무너무 큐빗처럼 생긴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좋은 특성을 가진 놈들은 원자하고요 광자 아인슈타인이 처음 만든 처음 이제 논문을 써서 증명한 광자예요 빛의 알갱이 그리고 원자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빛의 알갱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빛의 알갱이 뭐냐면 빛의 알갱이 저기 지금 조명이 저렇게 비치고 있는데 저게 지금 빛의 알갱이 포턴이라고 하는 광자가 저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무슨 드래곤볼 같은 게 불덩어리가 하나하나 눈에 안 보이는 게 날아와서 나를 때리고 있는 거냐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자라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낼 때 딱 단위양만 흡수한다는 거 저기서 빛이 나와서 저한테 오는 거는 전자기파가 오는 거예요 그냥 전자기파가 막 파동으로 막 오는 건데 제가 그 빛을 흡수할 때 딱 단위에너지는 하나 둘 셋 하는 단위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겁니다 혹은 저기 있는 저 조명이 빛을 낼 때 빛의 전자기파를 내기는 하는데 에너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낸다는 의미예요 그게 광자입니다 그 광자로도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원자하고 광자가 처음부터 굉장히 유리한 큐비트이긴 한데 지금 이 순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큐비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큐비트를 좀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조작도 좀 쉬워야 되고 현재 초존도라는 플랫폼하고요 여기 그림은 뭐 좀 그런데 여기 초존도라는 플랫폼하고 여기 이온트랩이라고 하면 이온 플랫폼 두 개가 사실은 상용화가 돼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나머지들은 연구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큐비트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럼 원자나 광자는 세상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초존도는 회로예요 회로라 만들어야 되고요 큐비트를 만드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답이 있어요 진동하는 물체를 아주 낮은 온도에 놓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김상욱 교수가 쓴 떨림과 울림인가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떨림의 떨림이에요 세상은 떨림이거든요 세상에 배미빡에 떨림이 있고요 진동이 있고요 그 진동이 세상을 이렇게 굴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떨림을, 진동을 아주 온도를 낮추면요 그 떨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에너지를 덩어리로 흡수한다고 떨림의 에너지를 하나, 둘, 셋 흡수하거나 떨림의 에너지를 하나, 둘, 셋 방출할 수 있게 되면 그걸 큐비트로 쓸 수 있어요 그 하나, 둘, 셋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쓰는 거고요 정보를 읽어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게 복잡하게 얘기하자고 뭘 얘기하나요? 회로예요 이게, 잠깐만 전자회로예요 그냥 LC회로라고 부르는데 인덕터, 컵베스터가 있는 공진회로입니다 전자회로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회로일 텐데 이런 회로를 만들면 안에 전자가 막 이렇게 떨거든요 전자가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 회로를 만드는데 그 진동하는 그 떨림을 전자의 떨림을 온도를 아주 낮추면 큐비트로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전자가 가만히 있는 거는 죽은 고양이 전자가 떨리는 거는 살아있는 고양이 까지는 됐는데 좌만히 있는 전자하고 떨리는 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거를 만들면 되죠 중첩이죠 야, 그런 게 되느냐 회로에서 회로는 이렇게 좀 넝치가 큰 건데 원자도 아니고 회로에서 그 양자현상이 보이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당연히 노벨상 수상자인 그 터니 레겟 위에 있는 아저씨인데 위에 있는 분이 80년도 정도죠 80년대에 그런 질문을 던져요 야, 그런 덩치 큰 놈이 양자격적으로 작동하게 되겠니? 된다고 생각하고 쓰신 거죠 저 질문은 그리고 그걸 실험적으로 88년 정도인가요? 87년 정도에 존 클락이라고 하는 밑에 분이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사이언스엠과 나온 논문인데 그 저자로 있는 분들이 지금 양자격 컴퓨터를 아직까지도 30년 동안 선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원자 세계에서 양자격학이 있는 거는 이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보통의 랭기지로 설명 못하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가 만든 회로예요 그냥 회로 LC회로 인덕터 커페스터 그러니까 뭐죠? 그냥 전자회로를 만들어도 전자회로에서 나오는 전자의 떨림을 가지고 양자격학적인 상태를 쓰거나 읽거나 프로세스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잘 체계적으로 증명한 게 88년이라고 하고 그게 먼 올림픽 때잖아요 88올림픽 때 그리고 지금 그 30년 정도 흐른 지금에 와가지고 양자격 컴퓨터가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나온 거죠 제가 대학을 저해를 봤습니다 88년도 올림픽 갈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저런 일이 처음 보여지고 지금 양자격 컴퓨터가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 양자격 컴퓨터의 기본 소재는 조회순 정체인이라는 겁니다 조회순 정체인은 초전도체라는 걸 만들고요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여기 뭐 수식도 많고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사이즈가 100나노 정도 됩니다 100나노 100나노 아까 저기 그 박무종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머리카락이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를 만들면 되는데 역시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굉장히 커요 하지만 요새 뭐 삼성전자가 5나노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00나노가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더 놀라운 건 이게 완전하게 양자격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회로를 보시면 양자격적으로 작동하는 큐비터 칩을 보시고 싶은 지금 양자격 안에 웨이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조그만 회로인데 물론 눈이 좋아요 보이는데 잘 들여다보면 눈으로 보이는 그 회로가 완전히 살아있는 고양이 죽어있는 고양이를 설명하는 양자격적으로 작동하는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 웨이퍼거든요 이 웨이퍼 바로 저기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퍼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막 뭐 이게 조그만 이유는 그냥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만한 웨이퍼에 만들어도 되는데 그 큰 웨이퍼에 만드는 회로들이 여기 그림에 보이는 회로들이 양자격적으로 작동한다는 거고요 그걸 쓰고 읽는 방법은 이제 회로 양자 전기 동력하기는 서킷 큐이드라는 놈을 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줬다가 마이크로에 반사되는 놈을 읽으면 이렇게 반사되면 0이고 이렇게 반사되면 1이고 그러니까 고양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되면 살아있고 이렇게 반사되면 죽어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킨들이 회로에서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99년도에 왼쪽에 보는 것처럼 처음으로 NEC가 초준도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걸 네이처에 냉구라서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 구글이나 IBM이 시스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미 양자 컴퓨터를 서비스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여기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리게티, 디웨이브, 아이언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IBM이나 구글이나 리게티, 디웨이브, 아이언큐 근데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들어요 자기들이 머신을 만드는 회사들이고요 자기머신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자기머신은 저기 미국이나 일본에 있고요 부출은 다 미국인데 그 머신을 저희가 접속해서 쓸 수 있죠 요새 이제 컴퓨터의 파라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컴퓨터를 특히 고성능 컴퓨터 아주 성능이 좀 고성능 컴퓨터를 집집마다 한 대씩 두거나 회사마다 한 대씩 두고 쓰는 시대가 아니고 요새 다 클라우드에서 써요 다 접속해서 쓰고 서버를 누가 관리해 주는 상태인데 양자 컴퓨터도 지금 모델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문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접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얹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자기가 머신을 만들고는 있으나 아직은 자기 머신이 없고요 남의 머신을 빌려다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엠 컴퓨터 접속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 H자 써있는 거 여기가 하다마드라는 건데 저게 이제 중첩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1번 큐빗 첫 번째 큐빗 이게 0번 큐빗이네요 맨 처음 위에 있는 큐빗 중첩 상태 되세요 그럼 중첩 상태 되는 거고요 파란 줄들이 중간에 쭉쭉쭉 있는 건 얽힘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얽힘 되세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얽힘 되세요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얽힘 되세요 명령하면 얽힘 됩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미터들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는 건 이제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0인가 1인가 읽어보세요 그러면 뚜루루루 다섯 개 읽고요 그럼 하나의 계산이 끝납니다 이게 이제 벨스테이트라는 걸 만드는 진짜 단순한 여러분 프로그램 배우면 이제 제일 먼저 헬로월드 쓰는 거 배우잖아요 프로그램 쓰면 코딩의 첫 페이지 다 헬로월드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퀀텀 헬로월드예요 퀀텀 헬로월드에서 퀀텀 컴퓨팅 배울 때 제일 먼저 만들어보는 서킷이고요 그걸 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코드를 쓰면 됩니다 코드는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쓰면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그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건 이제 아이비엠사 같은 데는 공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접속해서 아이디 만들고 쓰면은 양자 컴퓨터에다 직접 내가 프로그램 올려가지고 계산하고 결과 받고 하는 거를 아주 작은 거지만 작은 규모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2019년에 이제 구글이 양자 우월성을 발표하죠 양자 컴퓨터로 슈퍼 컴퓨터를 넘어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화예요 아니고요 자 구글이 2014년인가 16년에 16년이었군요 16년에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개발을 선언하고 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을 한 4, 5년 안에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한 것 중에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양자 컴퓨터에는 극도로 유리하고 기존 컴퓨터에는 극도로 불리한 문제를 만들어요 수학 문제를 만듭니다 퀀텀 스페클이라는 별명이 붙은 수학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하나 만들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양자 컴퓨터 머신을 열심히 만듭니다 한 3, 4년 동안 그리고 그 문제를 양자 컴퓨터에 풀게 시켰더니 푼다는 거예요 간신히 그런데 그 문제를 기존 컴퓨터에는 풀려면 진짜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그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에 그런 수학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문제에 한해서는 기존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걸 프로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 많이 쓰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전부 양자 컴퓨터에 얹으면 진짜 빨리 풀겠네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방식으로 작동할 때 극도로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올려야만 기존 컴퓨터보다 잘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특정한 문제를 잘 풀어주는 특수 머신이에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하는 일들 영원히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잘할 겁니다 디지털 컴퓨터가 잘하는 일을 양자 컴퓨터가 대체할 일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디지털 컴퓨터가 못하는 일 예를 들어서 아까 암호를 푸는 것 같은 거 그런 일들을 지금 디지털 컴퓨터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먼 미래에 풀어줄 수 있는 머신이고 그런 머신이 나오는 시점은 어쩌면 10년 뒤 어쩌면 20년 뒤가 될지도 모른다는 일이에요 그럼 먼 미래의 얘기고 꿈의 머신이고 그런가요? 그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 아까 보여드린 대로 IBM 같으나 구글도 그래요 구글도 있고 아이언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희 센터에 신청하시면 계정을 무료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금 다 돈을 대가지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하고 써본 사람하고 양자 컴퓨터라는 게 아직도 중첩이 양자가 뭐야? 이런 거를 10년 뒤에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거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날 거라는 기술에 대한 기본 널리지의 격차가 날 거라는 게 있는 거고요 하나는 그렇더라도 지금 컴퓨터가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지금 컴퓨터가 영원히 자랄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할 거고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델은 이런 거예요 내 손에 있는 컴퓨터는 그때까지도 아이폰일 거고 그때까지도 갤럭시일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컴퓨터는 있고요 그 컴퓨터가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클라우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못하는 부분만 살짝살짝 중간에 양자 컴퓨터에 던져가지고 서브루틴을 던져가지고 받는 걸로 쓸 거라는 거고요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의 전체 프로세스가 기차표를 산다든가 포켓몬고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세스 안에 어느 부분이 양자 컴퓨터가 하는 건지를 굳이 유저가 잘 모를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은 게 지금의 양자 컴퓨터 모델입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는 만든 회사들이 구글, IBM, 리게티, 이온큐 이런 데가 만들고요 밑에 사진 안 나와 있는 회사들은 그런 머신이 없거나 현재 개발 중인 머신들이죠 사진이 있는 회사들은 진짜 4개월 머신을 만드는 회사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에 맞는 알고리즘을 얹어야 돼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양자 컴퓨터에 뜩 얹었더니 엄청 빨리 돌아가더라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요새 컨설팅 회사들까지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양자 컴퓨터의 세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 시기고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데 잘한다는 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의 컴퓨터가 못하는 니치 영역들을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은 양자 화학,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 새로운 재료,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거에 어떤 혁신을 가지고 있는 일 이런 일들은 고민이 잘할 거라고 믿는 것 중에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최적화예요 최적화라는 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거나 아니면 힘이 적게 드는 어떤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물류 같은 거예요 쿠팡 택배사 같은데 이렇게 막 얼마나 어떻게 물류센터를 잘 배치할 것인가 금융, 내 돈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 서플라이 체인은 뭐냐면 자동차 같은 건 부품이 엄청 많거든요 전기 자동차는 좀 작지만 그 부품 체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답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최적한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찾는 거에 양자 컴퓨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쫙 펼쳤다가 1024개, 10의 20, 10의 30승 개를 펼쳤다가 한꺼번에 쫙 모아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계산 공간을 한꺼번에 펼쳤다가 줄이는 형태의 계산들의 양자 컴퓨터가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기계학습에도 양자 컴퓨터가 쓰일 수 있는 바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같은 거에 있고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기계의 성능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IBM, 구글 이런 데서 만들어서 이온큐에서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는 정말 초보적인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라기보다는 완전히 양자학적으로 작동하는 머신이고 거기다 우리가 컴퓨팅이라는 일을 시키면 그거를 좀 해내는 머신이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저 멀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머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쓸모있는 일을 만들어낼 거냐 잘 모르고요 실제 사람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일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을 정말 만드는 사람이기도 한데 초튼도 머신을 막 만들어서 정말 머신 성능을 막 좋아지게 하는 자동차를 치면 정말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자동차로 배달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실어낼 수도 있고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도 있고 자동차를 그냥 세워놓고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집처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동차 용도를 자동차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자동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면 어디에 쓸 수 있다는 게 정해지죠 지금 연구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터 자체를 잘 만드는 거 있는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잘 쓸 것이냐는 고민들 그래서 이제 한 두 슬라이드 정도 남았는데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 절대로 지금 컴퓨터 대체하지 않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는 거의 영원히 지금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일을 그냥 할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복잡도가 크고 계산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는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기존 컴퓨터가 하는 것 중에 못하는 특정한 부분 계산들만 서브 루틴들만 던져서 해결하는 형태로 될 거라는 게 지금 예측이고요 집집마다 양자 컴퓨터를 두거나 손목에 양자 컴퓨터를 차고 다니거나 양자 컴퓨터를 내 차에 싣고 다니는 일은 아주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양자 컴퓨터는 뭔가 굉장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어딘가 있고 우리가 접속해서 쓰는 형태로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 슈퍼 컴퓨터관이 있는데 슈퍼 컴퓨터를 집집마다 놔두고 쓰지 않거든요 슈퍼 컴퓨터는 어딘가 있고 우리가 접속해서 쓰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도 조금 더 고성능을 원하는 게 지금은 더 많은 요구이기 때문에 아마도 클라우드 상태로 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큐비트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큐비트 개수가 많은 거 플러스 성능도 좋아야 되고 연결성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좋아야 돼서 전체적인 벤치마키라고 하는 성능 지수를 잘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를 위한 전용 알고리즘이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되지 지금 프로그램을 양자 컴퓨터에 얹었더니 엄청 빨라지더라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하는 계산들은 오류가 있어요 에러가 좀 있고요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긴 계산을 못해요 짧은 계산밖에 못하고 암호 같은 걸 풀려면 계산이 엄청 길거든요 긴 계산을 하려면 오류를 보정해야 되는데 오류를 보정하는 일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빌드하는 사람들 퀀텀 엔지니어들의 가장 성배 홀리 그레이는 뭐냐 하면 오류 보정이 된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2025년 정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양자 컴퓨터는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죠 만약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다면 양자 컴퓨터가 등장 안 한다면 못 바꿔야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요 가장 큰 변화가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를 사람들이 막 접촉해서 쓴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얽힘, 중첩 이런 현상들을 그냥 일상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맨날 보기 때문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우와 하고 놀라지 않잖아요 누구도 놀라지 않아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 낙엽이 이렇게 풀럭풀럭풀럭 떨어지면 떨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낙엽이 밑으로 떨어지는 걸로 우와 물건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놀라지 않잖아요 익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익숙해서 그러고 그냥 압니다 물건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알지 그거를 뉴튼의 무슨 운동방정식을 배우거나 FNO, MA를 계산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가 범용으로 쓰이게 된다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얽힘과 중첩을 보겠는다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고양이가 죽은 고양이가 박스 아래 같이 들어있는 거를 항상 날마다 날마다 1초마다 수백 번씩 보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얽힘과 중첩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양자역학이 그냥 우리의 언어에서 양자역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그 다음에 당연히 양자기계들이 가져오는 유용함이 있죠 여태까지 못했던 계산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계산들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인류의 굉장히 쓸모인들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양자 상태를 제어하고 읽어내야 되잖아요 아주 극한의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퀀텀 이네이빌링 테크놀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양자 기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조기술 이게 어떤 거냐면 엊그저께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금을 막 캐러 가잖아요 서부 시대, 미국 서부 시대 금을 캐러 갈 때 돈을 가장 많이 번 거는 리바이스 청바지였어요 금광이 막 개발되면서 금광도 중요한데 청바지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리바이스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때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그 퀀텀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 뒤에는 그거를 지원해주는 서포팅해주는 서포팅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크고 그것들이 굉장히 극한까지 기술을 물어붙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끝에는 역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막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다는 게 제 메시지고 아주 멀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리는 아니다라는 게 제 메시지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